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겠어요? 새로운 세계가 오면 본인 낡은 사람이 돼버리는 건데. 어디 가? 연습도 다 해. 그래서 아빠가 작업을 안 하는구나. 이혼하면 졸업적 간다고 했고 뒤 인생의 딸 밖에 없지. 정리하고 끝내자. 완전 똑같은데? 아 까보세요. 똑같잖아요. 묘비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? 정리하고 싶은데. 정리하고 싶은데. 정리하고 싶은데. 한글자막 by 한효정